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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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껌 켜놨어요 으 어 포칸 쿠키 강아지 껌 이에요 작가 누나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포춘 쿠키로 엠블랙을 향한 궁금증을 타파하라 이게 열면은 안에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아 진짜요 까가지고 그 강하게 질문이 들어있어요 아 그 먹는거 맞죠 좀 먹어요 으 으 신기하네요